랜덤 플레이댄스 준비됐나요? 네네 선생님! 랜덤 플레이댄스 마지막 도전입니다. BJ 제거님! 으악! 주세요! 그 마음을 파고 바치게 오는 내 덕분이 날 끄는 크래비티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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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너만 보잖아 깜짝거려요 헤이 아 다 들렀어! 내가 들렀어! 내가 들렀어! 세상 마자마자 그래 행복했던 기억들이 떠올라 가! 가! 언니가 아니야! 추울아! 1 2 시작! 쉽게 말해도 쉽게 말해도 지금 내 맘조차 가곱한 건 아니야 사라져버려 사라져버려 1 2 1 2 1 2 1 2 1 2 1 2 이거 뭐..이거 무슨 노래야? 하하하하 귀여워 하하하하 대단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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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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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 이거 무슨 노래야? 아 이거 무슨 노래야? 와 너무 많이 아 뮤지씨는 저기 동네에 헬스장에서 에러빙 하시면서 따라주시네요 여러분 벌써 늦게 온 거야 심지어 이게 뭔데? 화요일날 안무 나왔는데 목에 날 오신 분이 있잖아 아니 신영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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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 이거 언제 배운 거야? 이거 뭐야? 왜 신영아 아 이렇게 하면 랜덤 플레이 댄스 실패입니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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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인 예인 뭐 하죠? 하가 많은데? 누가 에어컨 틀었어? 아 예인씨 콧바람이에요? 진짜 하하하하 아니 앞머리가 살짝 날리더라고 후음 하면서 하하하하 콧바람이 엄청나네요 자 예인 실패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? 실패의 원인은 네 각박아이들 각박아이들 하하하하 솔직히 우리가 각박하다고 하기에는 조금 여러분들이 그 수소한 그 뭐라 그럴까 실수들이 좀 있지 않았나요? 진! 진 어떻게 생각해요? 진은 이미 포기를 했어요 아 어 노력은 많이 했는데 그래 우리 각박아이들 아니죠? 네? 같은 거 약간 그만뒀다고 하하하하 그만뒀다고 하하하하 하하하하